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일요일 오후 4시 30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오늘은 굉장히 내가 여러 가지로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돈 생기는 일에 바쁘다면 참 좋은 일이겠지만 돈이 생기지 않는 일에 그렇게 바쁜 것이죠 아무런 돈이 생기지 않는 일에 그렇게 바쁜 겁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날 중국은 말이죠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면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실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중국하면 짱깨, 짱깨다 뭐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이상하게 중국을 좀 비하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짱깨느니 띠놈이니 뭐 이래 가지고 중국을 비웃는데 절대 우리나라는 중국을 비웃을 처지가 아닌 것이죠 중국은 과거에 중국은 좀 미기하고 그랬지만 지금 중국은 대단합니다 화성탐사선까지 띄우잖아요 화성탐사선까지 띄워가지고 화성에까지 갔다가 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주정거장까지 이제 건설하는 나라입니다 우주정거장까지 띄우는 나라예요 중국이 그런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을 그렇게 못된 놈이니 짱깨니 이렇게 비웃을 처지고 못된다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려면 언제나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려는지 기약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중국이 선진국가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이렇게 밑바닥층에 그냥 막 굴러먹는 생활을 하는 밑바닥층들은 아직도 중국이 미기하고 그런 지저분하고 말이죠 그런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상류층과 최첨단을 걷는 중국을 볼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고 하죠 그래서 나는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지만 나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한 푼 두 푼을 아껴서 살아가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라 또 중국을 내가 중국에 쇼핑을 많이 합니다 중국 제품 쇼핑을 많이 해요 방금 전에도 내가 중국 제품을 하나 사서 하나 샀는데 그게 어떤 제품인지는 내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프린터기를 샀어요 그런데 프린터기도 여러 번 프린터기라고 하면 그냥 레이저 프린터기, 잉크젯 프린터기 그다음에 요즘에 한창 유행하는 3D 프린터기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 프린터 말고 3D 프린터기, 레이저 프린터기, 잉크젯 프린터기 이런 것 말고 또 완전히 종류가 다른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여러 가지 필요성이 의해서 오늘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구입했거든요 구입했는데 한 1월, 2022년도 1월 7일 정도 돼야 내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처음 난생처음 사용해보는 프린터기라 어떤지 하여튼 받아가지고 체험을 내가 해봐야 되겠어요 실제 사용을 해보고 체험을 해봐야 알겠어서 지금은 내가 이 프린터기에 관한 얘기를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2022년도 1월 달에 그 프린터기를 받아보고 사용을 한 후에 그 프린터기에 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내가 지금 오늘 구입한 프린터기는 한국에서는 생산이 안 돼요 한국에서는 생산이 안 되는데 중국에서는 생산이 되고 중국에서는 이미 그 프린터기가 처음 나올 때는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프린터기 하나에 몇백만 원을 하는 그런 고가였었는데 지금 많이 대중화가 됐어요 대중화가 돼가지고 많이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개인용으로 나오는 프린터기는 10만 원, 몇십만 원만 주면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저렴한 개인용 프린터기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업이 사용하는 프린터기 개인용이 아니고 기업용으로 나오는 프린터기는 프린터기 하나에 800만 원, 500만 원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용 프린터기라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 몇십만 원 원짜리 용도인데 하여튼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쇼핑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내가 하여튼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리더십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리더십도 여러 가지 종류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군림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늘날 공산주의라고 하지만 북한은 제대로 된 공산주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공산주의를 해봤다는 것은 6.25 전에 6.25가 일어나기 전에 잠깐 그때는 그래도 웬만큼 제대로 된 공산주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혼자서 그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는 여러 파벌들이 여러 공산 파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북한을 통치하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단지도체제라는 것을 채택했었어요 그때 6.25 전에 북한은 집단지도체제로 통치를 했다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상당히 합리적인 통치를 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에는 갑산파라든지 남노당파라든지 연안파 소련파 이런 여러 파들이 그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북한 정부를 구성하는 이런 비교적 그래도 합리적인 공산주의를 했는데 6.25가 끝난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수많은 정파들을 다 제거해 버린 거예요 흔히 북한에서 말하는 종파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종파주의자라는 거 그때 그 종파 사건이 있어가지고 종파주의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 다 종파를 다 일소한 것입니다 다 그러니까 죽인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 후에 김일성이가 유일하게 이제 아주 신처럼 군림하는 그런 세계 공산주의 역사상 세계 공산주의 역사에도 없는 그런 변태적인 공산주의가 이제 북한 땅에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그 스탈린이가 그렇게 악독한 독재자였던 스탈린이가 세습을 했나요 스탈린은 그야말로 김일성이보다도 몇 배 더 악독한 독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독재자로 이름났던 스탈린이도 세습을 안 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모택동이가 세습을 했습니까 내가 아까 이 얘기 첫머리에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을 괜히 비하라 한다 그러나 중국을 그렇게 비하할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모택동이는 군림하는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군림하는 리더십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상당히 오히려 대한민국이 본받아야 할 공산주의자다 본받을 점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점이 본받을 점이 있었냐면 모택동이가 북한의 유교가 터지자 중국이 북한을 지원했잖아요 지원했는데 모택동이가 자기 아들을 북한으로 보낸 겁니다 북한 전쟁에 참전을 시켜본 거예요 그런데 모택동이가 중국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막강한 군림하는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이죠 우리나라 같이 그런 리더십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민주국가는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봉사하는 리더십이요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산주의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공산주의는 군림하는 리더십입니다 그렇게 군림하는 리더십의 정점이 있던 모택동이가 그러니까 자기 말 한 마디면 중공이 제끅제끅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택동이가 그만큼 절대적인 권력을 갖췄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 하나를 뺄 수 없었을까요 충분히 자기 아들은 뺄 수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뺀다고 해도 누가 모택동이를 비난할 사람이 없었다고 하죠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절대 권력으로 군림하는 입장이었는데 누가 감히 모택동이한테 태클을 걸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은 빼라 이렇게 암암리 지시를 내렸어도 누가 모택동이를 비난하고 태클을 걸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빼지 않고 북한 한국 유교전쟁에 파병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모택동이 아들이 북한에서 참전했다가 북한에서 죽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모택동이의 그 점만은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든지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세계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모택동이가 자기 아들을 그렇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빼지 않고 참전을 시킨 겁니다 자기 아들을 사지로 보낼 때 모택동이가 자기 아들을 유교전쟁 사지로 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사지를 보낸 거예요 솔선수범 한 겁니다 그렇게 리더십에는 솔선수범 리더십이 있고 군림하는 리더십이 있고 섬기는 리더십이 있다고 하죠 봉사하는 리더십 영어로 그 리더라는 말은 앞에서 이끄는 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건 민주국가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섬기는 리더십이며 봉사하는 리더십입니다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이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군림하는 리더십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대통령은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중공의 모택동이는 공산주의의 강력한 군림하는 리더십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한국전에 보내는 그런 솔선수범을 했다 그것은 공산주의자지만 그런 점은 대한민국이 배워야 할 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세계 공산주의 역사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변태적인 공산주의 국가를 함으로써 김일성이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고 그 김일성의 손자 지금 김정은이가 북한 전 북한을 사유화하고 호요오식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전부 다 굶어서 피쩍 마르는데 배가 너무 나오고 고도비만 해서 위축수술까지 했다 이런 탈북자들이 한 방송의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을 빼기 위해서 위를 묶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의 일부분을 도려내는 그런 위절제 수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못 먹도록 그렇게 위를 작게 만드는 거죠 그런 수술까지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더십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겁니다 리더십이 많은데 대체로 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국가의 대통령은 국민한테 섬기는 리더십이요 봉사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이 변태적인 공산국가 그리고 악도관 독재적인 공산국가는 섬기는 리더십이 아니고 봉사하는 리더십이 아니고 군림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더십 중에도 또 이런 리더십이 있잖아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외치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런 리더십은 뭐냐면 국가가 혼란스럽고 난세해 이런 때 나를 따르라고 외치는 리더십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떨어지고 국민들의 질이 굉장히 저하된 국가 국민들이 미개한 국가 이런 데서는 국민들이 미개하고 수준이 낮다 보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리더십을 외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고 이런 잘 발달된 민주국가에서는 나를 따르라 하는 리더십도 통할 수가 없는 거다 군림하는 리더십은 더욱더 통할 수가 없는 거고 잘 발달된 국민들의 지식 수준이 높고 잘 발달된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을 섬기는 리더십이요 봉사하는 리더십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더십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